오늘은 건전지를 휴대폰처럼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유용한 제품과 방전된 건전지를 다시 되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한번 받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. 첫번째는 휴대폰처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입니다. 특별할 것 없이 USB만 꽂아줘도 건전지가 충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건전지를 다 사용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시 구입하지 않아도 그냥 1시간 정도만 꽂아주시면 간단하게 충전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심지어 천회 이상 사용해도 건전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하나만 사도도 건전지 천개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을텐데요. 사용법은 건전지가 다 달았을 때 화면처럼 꽂아서 충전시켜주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. 혹시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터치 후 제품 보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. 쿠팡 앱을 사용해서 저렴하고 쉽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. 두번째는 방전된 건전지를 즉시 복구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. 갑자기 건전지가 다 달아버려 사용하지 못할 때 정말 곤란했던 경험 있으실텐데요. 이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을 활용해보시면 잠시동안이지만 건전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. 특별한 것 없이 부드러운 천에 건전지를 문질러주세요. 이렇게 해주시면 마찰열이 일어나면서 열로 인해 건전지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어 내부에 잔전하고 있는 전지가 다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데요. 꼭 문지르지 않아도 화면처럼 부드러운 천에 두드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전지를 잠시동안 되살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살짝 높은 곳에서 몇번 떨어뜨려주는 것도 좋은 꿀팁이구요. 작업이 끝난 건전지는 다시 리모컨에 넣고 사용해보세요. 특별한 작업을 거치지 않았지만 약 한두시간 정도는 잠시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세번째는 방전된 건전지와 새건전지를 구분할 수 있는 꿀팁인데요. 첫번째로 방전된 건전지는 화면처럼 떨어뜨렸을 때 도르륵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새건전지는 도르륵거리지 않고 딱딱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 방법을 사용해보시면 건전지를 하나하나 끼워보지 않아도 간편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구요. 오늘 소개된 제품들은 제품보기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